데자뷰 나는 오버치를 키면 항상 배치가 시작되는 것 같아 시진당 한 게임에요 벌써 12시진이네 오버치 아직 안 망했어? 어? 오케이 갈게요 하아 일단 하나무라에서는 원래 겐지인데 픽했네 하나무라 뭐라 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려요? 제 목소리 들려요? 아! 아! 안 들려요 저 초딩인데 마이 켜도 되나요? 내 키세요 초딩님 혹시 보겸 알아요? 유튜버 보겸 저 보겸명 가족구인데 보이르 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내가 봤을때는 한조로 암살하는 수 밖에 없다 아 씨 아 원숭이 씨발 존나 세네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 내가 머리에 헤드샷 가리려고 하고 있는데 순간 멈쪘어 배그인 줄 알고 암살자가 아니라 안살자 아 너무 못하는데 애들? 아 근데 방송 왜이리 할아버지야? 모아가지고 어 어어 하 아 아 내가 봤을때 리퍼야돼 리퍼 아 미치겠네 뭐죠? 아 아 어 살았다 일어나 살았어 존나 빡세네 아 우리 겉전 잡아 겉전 아 겉전 가야되는거 누구나 나는 사실이고 킬점 줘요 힐 이 겉전이 나 검력이 났네 잡았다 원숭이 선 컨설턴 잡았어 드디어 드디어 1킬하나 아 만피 존나 노름돋아 존나 안죽어 좀 죽어 아 야 5초만 버텨 받아 붕 좀 쓰게 나 붕만 쓰게 3초만 버텨 3초 그것도 안돼 나가 나 유튜버 보겸이거든 오버워치 감독 출신이잖아 내 말 들어봐 일단 메르시 루시우 끼자 BK스타즈 감독이야 아 차단했나 애들이? 나 왕따당하는거 같은데? 나 보겸이라구 얘들아 아 존나 그냥 개무시하는데 그냥? 지금 트위터에 형 있다고 오버워치 돌리지말라고 올라오고 싫어? 진짜? 벌써 들어왔는데? 아직 안올랐는데요? 모토석이네 존나 알반네 힐을 줘요 힐을 힐을 저한테 주세요 아 존나 못하네 진짜 힐 힐 힐 힐 와 힐 힐 내가 리퍼는 진짜 존나 잘한다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오케이 뺄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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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빙으로 피할려고 했으나 일단 뺄게요 좀 하는 새끼네요 거의 눈쟁이급 죽을라고 환장했지? 아 프로빈 해봐요 뭐야 뭐야 정신새끼야 삐질라고 아유 이씨 발 잠실동 엘보우한테 그냥 이빨 어? 어금니 32, 34, 35번 다 털르고 싶냐 이 새끼야 이씨 이구유잇 장켄 지렸지? 아 까비 슈보트 타임 존나 아깝다 아 키보드 슈보트가 존나 안 울려서 그래 커세였거 아니여가지구 아 키보트 타 존때네 인생 남탓 인생 내 탓은 없어 고맙다잉 아 학살이? 와봐 한번 해보자 개세야 일단 뺄자 일단 뺄자 피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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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도망가자 오지마 야 피 좀 줘 빨리 야 아냐 야 피 좀 줘 겐지가 따라온다구 힐 좀 줘 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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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이거 캐리해줄 자신이 없네 진짜 원래 잘하는데 컨셉인가요? 제발 그랬으면 돌아서 태가리 쉬바 새끼야 아까부터 존나 개개였지 로드에 로드 한 번 해보자 진짜 클라스먼지 보여줄게 바나나우유 홈본에서 한다 우유 존나 빨아 죽어요 어허 아..어.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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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쁜 새끼 으으으으으 뒤지는거라고오오오오 오갑뉴 쟤 backups 내 집하라고요 오악 제드라이프로 요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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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들어와 돌아와 funny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너 형질이야? 쏠쟈? 쏠쟈? 보이루! 보이루 새끼야! 겁나 빡친다 불금 튼다 보리기테 일로와 좀 살찌긴 했지만 와 씨.. 미쳤냐? 보리기테 아우 씨 정크렝 아아악! 아아악! 가버려 이 꾸여 이씨! 으아아아악! 아아아아악! 아아아아악! 킬좀 줘! 2인분 하고 있잖아! 나 거짓에 비벼봐! 거짓에 비벼봐! 너빼게 비벼봐! 울팔이면서 짓격해! 돼지새끼야! 아우 나와! 비벼요! 퀸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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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벼라고요! 아우 씨.. 너무한다.. 아 나 못하겠다 이런애들은 진짜 더이상 못하겠어 오버워치 비벼도 again 그빌 Apparently 흠乱